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 BJ 빅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날씨가 정말로 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30도를 넘는 날씨 속에서 물론 서울쪽은 아직까지 30도 미만이긴 한데 그래도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덥고 비도 좀 올만한데 오늘 같은 날 어제 비가 잠깐 조금 조금씩 내리다가 말더라구요. 그래서 차가 좀 더럽긴 해가지고 비가 좀 와서 세차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 여러분 어떻게 밤에 잠은 안설치고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그래도 좀 밤에는 약간 선선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열대야가 그렇게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잠을 또 잘 잘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 아 요즘 들어서 제가 그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와 대박 진짜 사람들 정말 많고 와 대단하더라구요. 진짜 더워 그냥 더워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구요. 대한민국도 대통령도 바뀌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활기찬 대한민국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물론 뭐 아직까지 그 대선 관련해가지고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인사 고용?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장관들 임명하고 하는 거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한자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비리가 없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참 아직까지도 애석한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나름 그분들이 이렇게 또 대한민국을 일구어 놓으신 또 그런 공신들이 공신? 뭐 그분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어른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해요? 살았어야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른 사람을 목숨을 해치거나 그런 거 아닌 이상 좀 양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피드백을 정치권에다가 자꾸 보내야겠죠. 일단 뭐 다양성에 있어서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방송할 내용 짧고 글고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아 오늘은 역시 좀 한갓지네. 네 항상 시작은 정실미 카페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 좀 리뉴얼 돼가지고 예뻐졌어요. 좀 심플해지고 좀 시원하라고 옆에 이렇게 무슨 의자라고 그러나? 나무 의자? 해먹 그렇더라구요. 낮에 날씨가 더우니까 해먹같은데 좀 누워가지고 좀 쉬고 싶기도 하더라구요. 자 정책자금 실무 도우미 카페에 보시면 왼쪽편에 왼쪽편에 보시면 음 여기 그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 네 각종 유용한 정보와 팁을 공유하는 게시판인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 이 유용한 정보 팁 나누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먼저 봐야 될게 이제 상반기가 과제가 대부분 이제 많이 끝나가고 대부분 거의 한 8-90%가 다 끝나서 이제 뭐 하반기 과제는 중기청 과제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과제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R&D 과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 제안 강화 개정안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배포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참여 제안 사유라는 부분이 있어요. 참여 제안 사유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소기업청장에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보통 사업이 1년 이내에 대부분 다 끝나는데 2년 사업도 있고 또 상기평, 상기원 이런 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3년, 많게는 5년, 10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단계별로 어떤 개발 결과가 또는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 또 과정이라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좀 불성실한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중단하기도 하니까 이것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정원에서 제가 이번주인가? 지난주 월요일날 설명회 하반기 R&D 지원사업 시책 설명회 그래서 지난주에 방송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기정원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R&D 우리나라의 성공 비율이 96%에 달한다고 합니다. 96% 이게 사업화 과정으로 가는 게 한 50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일본은 보통 R&D 성공 비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업화 과정이 한 50 몇 퍼센트 우리나라랑 비슷해 퍼센트는 근데 R&D 기술 개발을 가지고 사업화로 넘어가는 그 비율은 상당수 높다는 거죠. 일본 미국도 마찬가지고 상당수 높습니다. 대신 물론 비교할 게 안 되는 게 그쪽에 있는 그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R&D 기술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가 건덕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환율 차이만 봐도 최소한 5배 이상인데 아무리 퍼센트가 적더라도 우리가 잽이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연구개발 결과 과정이 불성실한 경우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많이 사용하실 때 증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꼬깃꼬깃 A4 용지에다가 영수증 하나하나 전부 다 딱 완전하게 붙여놓으면 안 되죠. 앞뒤로 뛸 수 있게 위에 부분만 붙여놓으시면 그렇게 좀 첨부해서 비목에 맞게끔 그렇게 좀 하셔야 되고 그만큼 또 성능이라는 부분 지표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그 담당자한테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물론 담당자가 귀찮겠지만 자꾸자꾸 귀찮게 해서 성공판정으로 가시는 걸 만들어 가셔야겠죠. 처음 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는 한번 했던 거에 대해서 자꾸자꾸 물어보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해당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나중에 그 일부분만큼 사업비가 또 환수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중소기업청장의 연구개발을 성실히 수행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제한기간도 없고 환수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과 같이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수가 되거나 전액 이내 일부분이 환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한기간은 1년과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령 근거 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보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인 지식재산권을 당연히 임직원이나 연구원 연구 책임자가 하지 않겠죠. 그럴 일 없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등록을 해도 등록을 해도 환수를 안 해. 신기하다. 등록을 해도 환수하지 않아. 그리고 제한기간은 2년 동안 R&D 과제를 참여를 할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료 납부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분할 납부해야 되냐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정액기술료가 있고 정률기술료가 있나 뭐 아무튼 몇 가지가 있죠. 종류가 그래서 해당 금액만큼인데 대략 한 10에서 12% 9에서 12%인가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냥 세금 계산해서 한 12%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2년 이내 그리고 부도폐업 파산은 이거는 좀 거의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고 봐야겠죠. R&D 사업 과제에 선정이 됐는데 부도폐업 파산하면 그 회사는 R&D에 손대면 안 돼요. 어차피 현금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기술료는 어차피 기술 개발 완료 후에 후에 납부하는 거니까 후에 납부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보통 2년 정도 2년 정도 이렇게 이내 해당 금액만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또 2년 동안 2년 동안 R&D 과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재사항은 특별히 없어요. 환수하는 거에 대한 금액도 법적으로 소송을 걸지 않는 이상 환수가 안 되니까 그렇게 걱정을 너무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또 사업비 실적 요거를 준비를 잘 해야겠죠. 과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실적 보고서와 연구개발 진도 보고서 최종 보고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활용 형황 보고서 협약에 정한 제출 의미가 있는 보고서는 필히 중간중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원 중에 막내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준비를 해놔야겠죠. 매달 매달 또는 뭐 격주 또 그 정도 선에서 좀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연구개발 일지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일지를 연구소장이 작성을 보통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막내들이 하겠죠. 이런 거 이런 거 귀찮잖아요. 이런 거 누가 해. 그리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2년 대부분 2년 이내 범위 내에서 대부분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환수하지 않는 거에 대한 사항들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관관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는데 뭐 특별히 그냥 회사들 있는데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다 환수하지 않음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여 제한 사유가 이런 게 있네요. 또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구개발한 내용을 이거는 컨설턴트 분들도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겠네. 이거를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만약에 이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이런 기술 개발에 관련해서 이게 이제 유출되면 유출되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지금 어느 수준 정도로 지금 기술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간혹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최근에 많은 게 샘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샘플 뭐 과제 사업 계획서 샘플 없냐 샘플 없냐 샘플 없어요. 네 없어요. 그런 과제 없어요.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일부분 해가지고 뭐 비슷하게 비슷하기보다는 참고해서 쓰는 뭐 그런 란은 있어도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쓸 수도 없고 멍청한 사람 아니고요. 그걸 똑같이 쓴다고 사고라는 건 바보지 진짜 그리고 제한기간이 1회 1회는 2년 한 번 만약에 유출하면 2년에서 5년 이렇게 되네요. 해외 유출하면 좀 2배 이상의 2.5배 거의 뭐 육박하는 그만큼 제한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평생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안 하면 그냥 빠이빠이 하고 잊어버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 사용용도 요거가 제일 많이 이제 조금 애매하게 해당되실 거예요. 아마 이게 이제 왜냐면은 이게 비목관 해가지고 세목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비목관 전용이라든지 전용 비목관 전용 비목관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아무래도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기업의 분야에 맞게 특성에 맞게 조금 이게 CFM 제작비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 장비비라든지 요런 부분에 있어서 왔다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요게 한도가 있어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한도 내에서 하셔야 되고 뭐 간접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금액이 그닥 크지 않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고런 부분에 있어서는 요렇게 그 금액 사업비에 대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그 기간 동안 사업과제 수행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연구개발 자료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 연구부정 행위를 한 경우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무서운 경우가 되겠죠. 이게 아무래도 기개발된 사항이거나 또는 뭐 다른 외국에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그것들을 표절한다거나 그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당연히 문제가 되신 거는 최종 결과 판정을 받기 위한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부분 요거를 가짜로 작성하는 경우 다 전액 환수가 되고 첫 번째 걸리면 3년 두 번째 걸리면 4년 6개월 세 번째 걸리면 6년이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제 그 연구원들을 만약에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 참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조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 기본 폼 사업계획서 제출 그 란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근거서류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평가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시면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그리고 바로 찍힙니다. 많이 과제를 수행하거나 신청해도 찍히지만 거꾸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으면 블랙리스트로 찍혀요. 이게 솔직히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실적으로 대부분 그래도 사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 수행 사업비 소진하는 게 본인들 책임인데 그걸 잘 하지 못하면 이직해야 돼요. 이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다른 부서로 전근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가게 돼요. 이건 제가 옛날에 친구 중에 한 명이 구청 공무원 돼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청에서도 상당수 많은 예산들을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자체는 말이 지자체지 실제로는 거의 정자체죠. 정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배정을 잘하지 못한다 거나 그렇게 실적이 안 나온다 거나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사업비 사용에 대해서 그걸 잘 못하면 전근을 가요. 그래서 그 친구가 조금 간이 약하다 간이 좀 작아서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좀 못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전근 갔어요. 그래서 맘 편하게 동사무소에서 잘 일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거기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일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보고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한다거나 이런 부분 세세하게 크게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뉴얼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매뉴얼을 오늘 준비해서도 같이 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좀 미흡했네요. 항상 뭐가 하나씩 미흡하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못했네요. 그래서 어차피 과제 협약을 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고 왜냐하면 온라인 과제 비용을 계산을 사용하실 때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이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때 바뀌어서 기정원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대부분 온라인 결제로 대부분 되게끔 돼있고 현금 결제 부분은 굉장히 축소화 시켜서 제가 예전에 산학연 할때는 5만원 이내는 다 그냥 현금 영수증 계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 금액이 똑같이 5만원 일까 3만원 정도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세부 내역 사항 같은 경우는 세부 적인 사항 은 매뉴얼 에 매뉴얼 에도 있고 매뉴얼만 같이 좀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걸 준비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를 좀 같이 관리자 모드로 되어있지 사용자 모드로 되어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공기관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 다 똑같아요. 다 관리자 모드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입장에서 접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잘 안되어있어요. 물론 정부 3.0 다음 버전이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걸로 바뀌겠지만 아무래도 덩치가 큰 기관일수록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 실시되기 까지 시간 그래서 매뉴얼을 보면서 꼭 담당자 해당되는 사람들의 연락처 직통 전화번호를 꼭 하시고 계속해서 귀찮게 하면 개인 핸드폰 번호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담당자 핸드폰 번호 받아가지고 전화하세요.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근데 너무 자주 물어보면 그 사람 기분 나빠 하면 바쁜데 그러면 안되겠죠. 적절선을 잘 유지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간관계 하나의 모토가 되는 거고 이번에 개편이 되잖아요. 중소벤처부랑 산자부랑 산업 쪽 큰 규모 큰 규모에 있는 기업들은 산자부에서 하고 중소기업 쪽 그래서 여기 중소벤처부 에선 소상공인이 많이 되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있긴 한데 골고루 아마 정책이 분할돼서 진행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 정책자금 100% 지원이라는 부분도 대부분 그때 당시에 대부분 김대중 대통령 그때 그 당시 대부분 다 바뀐 정책자금 아무래도 이게 좀 집중 아니 집중과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해서 이게 아무래도 좀 민주당 쪽 이런 쪽은 선택 쪽을 많이 하고 집중은 좀 보수 쪽인 사람들이 좀 뭐 팍팍 밀어주자 해가지고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팍팍 밀어주는 이게 어쩔 수 없는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적절선을 유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 아니니까 성장을 추구하는 게 보수 쪽이라면 분배를 추구하는 게 민주당 쪽이라고 하는 중도 보수라든지 뭐 그런 쪽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참여 제안에 대한 이 해당 사항들을 우리가 유용한 정보 팀 나누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해서 R&D 과제 부정행위 여기에 또 유용한 정보 팀 나누기에 뭐가 있냐면 또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제 사업비를 정부출연금을 투자를 받으면 이게 도대체 어디 계정으로 세무회계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또 진짜 터무니없는 세무사 회계사도 있어요 이 과제를 어떻게 정산해야 할 줄 몰라하는 세무회계사도 있어요 정말 이 법령 근거법을 잘 모르고 이걸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세무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세무사를 선택할 땐 이런 것도 충분히 그렇다고 그 의기를 그냥 당장 해고하고 또 이런거 수합수행한 세무사랑 같이 하지 마시고 다 처음 겪는 거니까 다 처음 겪을 땐 고통이 수반되어 뭐든지 다 처음에는 힘든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고통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아무튼 그런 고통을 함께 수반해서 만드시면 되고요 또 하나 부가적으로 이건 사이드적인 설명이지만 협회 아 협회란다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에 빠르게 빠르게 가는 탭도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원사업 홍보하기 지원사업 홍보하기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기업들이거나 또는 개인사업자 상관없겠죠 이런 것들이 자기대들이 하고 있다거나 유관기관들이 하는 지원사업들을 여기서 카페에서 홍보를 해준다고 하니까 지원사업 홍보하기도 이렇게 탭으로 빨리 빠른 탭으로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정실미 카페에 가입하시면 주내원이 되시니까 등업신청해서 정해원으로 조금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의 기본 정해원은 프리미엄 회원이 아니에요 이게 조금 헷갈리시긴 하는데 협회 정해원과 정책자금실무도우미 카페의 프리미엄 회원이 같은 동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 정해원 메뉴가 이제 이름이 조금 이제 일치가 좀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정해원 게시판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 메뉴가 일치돼서 프리미엄 회원 전용 메뉴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신생이라기보다는 원래 했었던 건데 이제 드러내놓고 지금 했던 것들이 아니라서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일일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라고 하는 부분 여기도 이렇게 빠른 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투데이 코테라에도 보시면은 정책 포인트를 하나씩 집어서 여기 일일 뉴스레터에 이렇게 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하루에 한 가지 정도 정보를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시는데 유용한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일일 뉴스레터 투데이 코테라도 많이 많이 신청하시고 또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요 회원 가입해서 보시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제한 회원이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에 대해서 그중에 r&d 과제 부정행위 참여 제한에 대한 해당 사항들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첫 번째 걸리면 2년 이내 뭐 길면 요거 3년 하나 정도 있는데 중간에 예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경우인데 뭐 굳이 포기할 이유 없겠죠 어떻게든 네 협력업체를 네 도입 뭐 어떻게든 끌어들여서 끌어들인다기보다는 예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 수압수행 하시면 돼요 이게 성공판정 나는 비율이 기정원에서 발표를 했 발표라기보다는 뭐 공개했듯이 96%에 96% 제가 작년에 갔을 때 94%라 그랬었는데 96%로 재작년 거였겠죠 그러니까 이 2015년 2016년 예 그 자료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2015년 자료일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예전 작년에 갔을 때 2014년인가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거의 대부분 성공판정 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고요 아 대신 이제 그 설명회 하반기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갔을 때 그 저거를 했어요 그 이제 앞으로 사업화 지원사업들에 대한 확장을 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이제 앞으로 2, 3년 후에 이제 다음 대통령 때쯤 돼가지고는 이제 창업기업에 많이 몰아주던 이런 지원사업들이 재편될 거예요 아마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그거에 부합해서 같이 지금 바뀌고 있는 내용들이 투자 매칭펀드 크라우드 펀딩 음 또 또 뭐있죠 엑셀러레이터 요런 부분으로 지금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새롭게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또는 투자 전문 기업 뭐 요런 것들을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새롭게 다시 바꿨죠 30개 정도로 바꿨어요 전에 16개인가 18개인가 했었는데 그중에 12개 정도가 다 쓰레기 같은 투자를 해가지고 다 취소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법정 소송해가지고 물론 무죄 판정 난개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무죄가 다 있겠죠 왜 진해들이 만들고 진해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고 다시 새롭게 지정을 해가지고 새롭게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는 한 번씩 겪고 난 다음에 새롭게 정책이 진행되면 다 좋아 뭐 제일 쉽게 얘기해서 GS사에서 나오는 휴대폰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전자제품은 첫 번째 제품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테스트용 제품이다 테스트용 제품이라고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제품들은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제품부터는 상당수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기관들은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부분을 겪어야 돼요 그거가 무서워 한 번 처음에 실패하는 걸 무섭다고 해서 그걸 안 겪으시면 영원히 성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즉 한 번은 실패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계속해서 성공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게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지금 실패했으니까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꾸 도전하고 노력하고 또 기반도 구축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중기청 과제에 대해서 평가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세요 많이 그래서 처음에 항상 기본적으로 서면평가가 됩니다 서면평가는 도대체 어떤 평가표를 가지고 하는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보고 하는가 왜 서면평가가 서류를 우리가 제출하는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도대체 뭘 보고 평가를 하는가 기본적으로 분야 같은 것들을 지정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평가지표에서 신청자격 부합성과 유사 중복성 그 다음에 과제의 유사 중복성 이건 어디서 보면 돼요? NTIS 기본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부분 찾을 수 있고 물론 각 관리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거기서도 검색을 해서 보시면 더 좋긴 하지만 조금 복잡하고 힘드니까 그냥 NTIS 또 NTRM 그리고 중소기업청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기술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SM로드맵.OR.kr인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거 검색하시면 나와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이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SMROADMAP라고 하는 사이트 나오니까 그것도 보시고 기정원 말고 이제 상기평은 모르겠네 상기평은 어디로 ERND를 봐야 되나 상기평 ERND도 있고 ERND 말고 또 별도로 그 상기원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 ITTS.OR.kr 사이트인가 거기를 보시면 그 관련된 과제에 대한 논문이라든지 그 과제에 대한 내용들 그것도 검색해서 보실 수 있어요 아이템들을 정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자기 것만 생각하고 그냥 아이템이 새로울 거다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 가지고 새로운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에요 근데 물론 거기서 조금 변경해가지고 고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미 벌써 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략 분야 전략 분야에 대한 40개 전략 분야과 255개 전략 품목 그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고도화하기가 좋긴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자기네 아이템만 좋다고 해서 그것만 갖고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될 턱이 없어요 왜 중복 검색해서 바로 걸려요 그리고 기술성 항목과 사업성 항목이 있는데 아 죄송합니다 기술성 항목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준 연구 실적 대안 부분인데 자체 개발 연구 실적도 상관없으니까 꼭 자체 개발 연구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연구부도 괜찮고 개발부도 괜찮으니까 그 연구 실적들을 만들어서 하시고요 자체 개발비 어차피 신제품 개발이거나 기존 제품에 대해서 약간의 개선작업이 들어가면 충분히 그것도 중앙기군이 주간기군이란다 중앙기관이 연구 실적으로 그 사업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들었다 왜 그 직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개선작업을 했다 밀린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기술 개발 목표면 개발 방법 개발 목표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타이틀이 정해지고 세부적으로 한 3,4개 정도 이렇게 정해서 해야 돼요 어차피 SM테크에 등록하실 때 거기 최종 개발 목표 작성을 하시면 거기다가 기울을 작성할 때 거기 글자 제한수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수가 미달이 되면 등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제한수를 넘을 수 있게 최소한 한 3줄 정도로 3개 정도 세부 개발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어떤 어떤 것들을 목표로 개발하겠다는 방법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요 개발기관의 적정성 이라는 것은 이건 사업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이라든지 산업학신기술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급이 있어요 그 과제 금액에 따른 또 기간에 따른 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다 막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 그 기술 수준이 요구하는 그 아이템 수준이라는 게 어디 과제 수준에 해당이 되는지는 결국 누가 판단을 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평가위원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 지원해서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전문 전문기관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이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 누구예요 한국기술개발 합회랑 같이 하시면 되겠죠 관련 기술 및 시장동량 정보조사 충실성 이런 부분은 근거사항들을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M 로드맵이라든지 ITTS 또 ERND 또 NTIS NTRM 이런 사이트들을 보시고 거기서 시장동량 근거사항들을 찾아서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동량 하나 준비해가지고 같이 진행하는데도 한 4시간씩 걸렸어요 한 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한 번 작성되면 그 관련된 분야를 어디서 빨리 찾는지를 빨리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런 노하우들을 계속해서 축적하시는 게 기업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집행계획의 합리성 이거는 비목별 소유명세서 작성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비목별 소유명세서 작성할 때 간접비 부분 또 연구활동 성과비 뭐 연구활동비 그 다음에 바우처 비바우처 그 다음에 연구장비 재료비 시약재료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목전형을 어떻게 비목전형을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에 인건비 계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사대보험 가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사업비 규모 적정성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 사업성 항목 왜냐하면 그게 퍼센트가 있거든요 간접비나 이런 직접비에 대해서 직접비의 연구활동 성과기라든지 또 그 다음에 지금은 기존에 이제 작년까지 기존에서 이제 주로 했던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통계평가를 지금 반영을 해서 중소기업 중소기업 연구회인가 아마 거기서 이제 아마 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제안한 거에 대한 비율 개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직접비에서 연구활동 성과비 중에서 필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 간접비에 필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 두 가지 정해져 있어요 기술임치비랑 특허출원비 필이 넣으라고 누가 얘기해줘요 심사위원 평가위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간사들도 그렇게 꼭 얘기합니다 근데 없어 거기 필이 넣으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오늘 마감이죠 제품 개선 보니까 거기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필이 기술정부 수집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수사항이라고 아예 적혀있어요 금액도 딱 적혀있어요 그 금액 대비 비율을 한번 꼭 보셔야 돼요 그게 왜 그렇게 책정이 됐는지 그거까지 분석하려면 상당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 다음 사업계획의 타당성 목표시장의 규모 진입 가능성 이런 부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연결이 돼 있어요 어디랑 연결이 돼 있냐면 밑에 있는 수출 가능성하고 조금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같이 좀 보셔야 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런 거는 몰라 얘네들 몰라 어차피 몰라 이건 그냥 모르고 점수 주는 거니까 대충대충 순서대로 기술 순서대로 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문과적인 성향으로 좀 바꿔서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견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 다음 고용친화도 해서 대한민국 사업과제에 빠지지 않고 여태까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두 가지에요 뭐에요 수출과 고용창출 수출과 고용창출이 이 R&D 과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 방향이 이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참고해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서면평가표를 쭉 한번 봤어요 그러면 현장조사표는 어떨까요 현장조사표는 그냥 담당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름 소속 나와있고 굉장히 간단하게 돼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뭐라고 돼있어요 평가항목 어떻게 돼있습니까 기술개발 실적 기술개발 역량 제품서비서 역량 고용유지 실적 여기도 나와있다시피 고용유지 실적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현장조사상에서 이 필수상황에 대한 서류 부분 있죠 서류 부분을 쭉 다 보시려고 그러면 요 부분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요런 부분 그래서 먼저 사업계획서 서면평가에다 제출했던 내용들 중에서 요 없는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요런 부분을 그 다음에 현장평가할 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장평가를 한다 그러면 뭘 준비해야 돼요 내일채용공제 청년 내일채용공제 가입을 해야 되겠죠 뭐 만약에 가점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는 성과공유협약서 이건 아니고 중무발명보상규정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3일안에 준비해서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기보유 연구시설 장비보유 현황에 대해서 금액단위 쓰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기업에서는 연구소 신청할 때 금액단위 쓰는게 바뀌어가지고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남아있어요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얼마짜리인지 이걸 물어본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개인정보 침해 사유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거 개무시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쩔 수 없죠 감내하고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민원신청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조사평가에 대한 서류를 어떻게 써야되는지 이렇게 나와있는데 써야되는게 나와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대면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면평가에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종합의견 사업비 조정의견 기타 조정사항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사업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민감하다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잘못해서 나간다거나 규모에 맞지 않다거나 너무 과다하게 재료비가 계상이 됐거나 하면 이게 당연히 조정의견이 작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조정사항에 보시면 불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인 기자재죠 이건 구입을 했을 때 또는 도입을 했을 때 이런 부분에 해당 사항인데 이거는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제가 창조약신형 재도전 설명회를 갔을 때 심사위원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 연구가 기자재 도입 이거 신청서 작성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대표들이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창조약신형 재도전은 재도전 기업들 재창업기업들 대표님들이 대상으로 해서 왔거든요 머뭇머뭇거리는데 심사위원이 얘기합니다 평가위원이 작성하면 안됩니다 근데 왜 이거를 나누는지 몰라 작성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나쁜놈의 새끼들이야 그러니까 함정을 파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구기자들 근데 이게 아마 구매에 대한 부분이 어쩔 수 없이 해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과제들이 간혹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간혹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있으면 안 돼요 왜 아니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 그 기자재가 없어가지고 기술개발을 못한다 그러는 거는 얼토당토 안한 얘기에요 어이가 없다는 얘기에요 기반이 구축이 안됐다는 얘기에요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으로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디자인이나 이런거 개발한 업체는 디자인 프로그램비가 보통 1500만원 2000만원까지 이 옵션으로 막 달려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개발을 렌더링을 못한다거나 하는게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학교 다닐 때도 유니그래픽스하고 오토캐드 쓸 때도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비쌌어요 수백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일반 중소기업이 그 수백만원에 대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디자이너들 세명 갖추고 그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카피본이 아니면 뭐야 시리얼 넘버를 갖고 이렇게 해서 정품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터무니없는 얘기에요 제가 볼 땐 터무니없는 얘기에요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제 공기관에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조금 바꿔서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빌리는 걸로 하죠 렌트하는 걸로 하죠 12개월 동안 과제 개발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걸로 근데 그것도 웃겨요 왜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옵션을 사용해본 경험도 없는 기업이 그거를 옵션으로 해가지고 구매 임시 사용을 한다고 쳐도 그 기능을 잘 활용하려고 하려면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도 한글 프로그램 추가해가지고 옵션 프로그램 달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거 뭐 한 번도 사용 안 해보고 그 내용만 보고 그거 바로바로 사용하나요 그런 사람 없을걸요 아마 윈도우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일걸요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되고 이게 지금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맞장애 바꾸러 바꾸면 데이터 값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지 연습해보지 않고 그 프로그램 사용한다고요 택도 없어요 터무니없는 소리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정말로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네이버가 사기치고 있을까요 자 그 다음 대면평가표에 보시면 창의도전성 창의도전성이라는 부분은 기술적 난이도인데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야 되냐 세계 최고 국내 최고 아니에요 평가위원 심사위원 보는 눈높이에서 약간 약간만 약간만 높으면 돼요 약간만 많이 높으면 택도 없어요 안 돼요 실상 현실상에서 지금 대기업들이 하고 있는게 예를 들어서 AI와 인공지능 지금 하반기에 추세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중소기업들이 그걸 반영해서 2억 5억짜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3년 이내 하겠다 택도 없어요 안 되는 소리에요 왜 평가위원 심사위원들은 9세대적인 사람들이에요 50세가 넘으신 분들이 태반인데 그런 사람이 한두명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점수를 팍 깎아먹으면 안 돼요 이게 참 불합리하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 수준이 딱 거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개발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하고 있다는거는 굉장히 기업들에서 상당히 수준이 높다는거에요 이게 못 따라와 공기관에서 이런 수준을 못 따라와요 그나마 지금 많이 좀 스마트해져가지고 공기관 시스템이 조금 많이 매년 매년 지금 매년이라기보다는 거의 뭐 반분기 그렇죠 6개월마다 계속해서 경신되고 이게 업그레이되고 쓸데없이 그 홈페이지만 자꾸 쓸데없이 만들고 막 계속 리뉴얼하고 이런 작업들 하죠 그런데 돈 쏟아붓고 아마 그거 분명히 내부자 거래하고 있을거에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코멘트니까 적당히 참고해서 들으세요 아무튼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래서 이 창의 도전성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야 되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거 아니니까 이게 이 기술적 난이도라는 부분은 뭐냐 사업비에 맞는 그 규모에 맞는 그 난이도를 말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걸 해당해서 평가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구요 그 다음 추진바박의 구체성 기술개발 역량 실적 이거는 이제 참여기관들이랑 같이 했을 때 그 기업들이 얼마나 규모가 되는지 감당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매 접근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구매가 15억 구매확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됐을지 그 15억 이상의 구매가 어디선가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래처 역량이 있는지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는 거니까 참고하십시오 그 밑에 사업화 계획의 목표시장 분석 정확성 사업화 계획 실현 가능성 제품 서비스 개발 실적 등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자체 개발도 들어가는 부분이 되니까 해당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늘 빠지지 않는 내용이 글로벌 역량 강화 수출이죠 수출 관련과 고용 관련 내용 해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혜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하세요 하시면 지금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일 채용 공제라든지 요거를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반영해서 비율상 1년에 몇 명씩 도입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좀 쓰시면 좀 더 아마 이 평가위원지 이해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책의 부합성 이런 것들은 SM테크나 이런 데서 처음에 그 뭐냐 그 분야를 설정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요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크게 점수가 없다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 기타사업별 특화지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없어요 이건 쓰레기에요 이거는 함정이에요 함정 그냥 알아서 하라는 얘기니까 참고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심층평가표라고 별도로 또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핵심 내용이 보면 수출 고용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제에 대한 핵심 내용이 요 5가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 대체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수준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평가표라고 되어 있는 게 결국에는 여기도 나와 있죠 성능 및 시험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가 객관적이라는 말 거짓말입니다 객관적 아니에요 객관적 아니고 공인성능 시험 인정서를 받았는가 아닌가 그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개소리에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객관적인 평가가 없어요 그리고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없어요 이거 뭐 성능지표에서 정량적인 평가 실제로 시험연구원 요 코앞에 지금 협회 앞에 있는데 어 거기 시험표준원 표준인증원 표준시험원인가 아무튼 거기도 있는데 제가 거기 전화해 봐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어떤 성능지표에 대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게 없어요 랜덤하고 어떻게 이걸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평가시간이 하루부터 365일 725 710일까지 천차만별이더라구요 그리고 됐다 비용만 그게 바뀌면 바뀔수록 비용만 비싸요 이게 없어요 정해진 이 시험에 대한 그 규격 규격이라고 봐야되나 이런 어 제안 환경 조성 뭐 이런 요건이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표준이라는게 없어요 이해가 안되는게 표준 시험원이라고 하는데 표준이 없어 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준이라는게 그닥 예 참 애석하지만 네 고런 수준 이렇게 대충대충 하면서도 대단한 것 같아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조금 약간 비교가 될진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철 철로 만든 그 강검이 있었잖아 철검이죠 철검 어 뭐 수치화로 되어있지 않은데 농물을 예 농물이 아니라 그 뭐냐 예 철을 녹인 응 철 철물이죠 그 녹 철을 녹인 그 물이 어느정도 적정선이 됐을때 식히고 단단히 두들기고 그런것들을 다 경험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왔던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정량적인 평가 기준에 대한 이 설정을 하는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그 식약처에서도 어 우리가 지금 알고있는 뭐 어떤 그 뭐야 그 뭐죠 그 이 분사에서 나오는거 있잖아요 그 뭐야 이렇게 가습기 뭐 가습기 세척제라던지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정도 적정선이 맞는지 이런거에 대한 부분이 없고 또 하다못해 어 제가 최근에 들었던 뉴스 내용중에 하나는 원자 원자력 피폭 피폭이라고 하더라구요 원자력 피폭인데 이거에 대한 어 적절한 기준선이라는게 우리나라에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고리원전 1호기가 지금 뭐 30년 40년 지금 연장했다가 지금 다 폐합 없어진다고 하는데 15년 동안 이제 자체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기서 이제 피폭이 이제 다 처리를 해서 밖으로 이제 분사가 되면 아마 피폭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지금은 로봇으로 할 수 없으니까 아직은 이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피폭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백데이터가 없어요 너무나 짧고 그런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백데이터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지 규제에 대한 요건에 대한 사항도 없어요 그냥 논의만 하고 있고 니가 맞니 내가 맞니 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참고해서 평가지표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경우 기술임치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이건 필요 없고 목표지정 진입장벽은 아마 2년 후 개발한 다음에 이게 판매로 이제 유통판매 팔로우가 확보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부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평가서를 통해서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사업비 제출해서 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걸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비 계산하는 부분도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그 전 핀번호인가 번호를 받아가지고 입력해서 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데는 다 지금 카드결제가 천원도 다 되잖아요 오백원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아마 네 어떻게 제가 좀 네 아 궁금해 하시는 단계별 평가 지표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 그래서 특성이 있어요 과제마다 어떤 과제는 현장평가 대면평가 같이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과제는 그래서 공고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읽어봐야 되고 그 공고문에 나와있는 연관된 법도 좀 많이 자세히 읽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어디 파트에 어느 수준으로 레벨로 되어 있는 사업이고 어느 정도까지를 요청하는 사업인지에 대한 핵심 포인트 요점 그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게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더라고요 제가 그 지금 같이 사업 진행하는 대표님에게 이런 설명을 했더니 제가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되게 상당히 모르겠어요 제가 좀 약간 수학적이라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과적으로 이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어려워서 그러신지 몰라도 이 말을 잘 못 알아 듣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과제 처음 해가지고 진행할 때도 이거를 상담하러 갔을 때도 상당수 많은 분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차큼 어떻게 보면 전 좀 애로사항이긴 한데 원래부터 사람들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해서 모르는 건지 저도 참 고민입니다 제가 수학과 할 때는 애들이 잘 알아듣고 잘만 하는데 어른들이 더 이해가 떨어지는 건가 네 아무튼 개인적인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사업 관련 서면평가표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평가 대면평가까지 해서 평가표를 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정신리 카페에 유용한 정보팀 나누기에 있으니까 네 이걸 참조하시고요 지금도 제가 아마 얘기하는 사람들 컨설팅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제가 만난 사람들 다 협회장님 빼고 나머지 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애로사항이긴 해요 안타까운 뭐 제 혼자만의 좀 착각인 것 같긴 한데 조금 대화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디까지 이걸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최근에 들어서 많이 고민이 되고 그게 처음 제가 과제를 했을 때 한 3개월쯤 지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좀 무섭더라고요 네 사람 말이 말이 이게 참 쉽게 하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요즘 많이 깨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고요 네 어떻게 좀 유익한 방송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에 이렇게 방송하는 거 힘드신데 이렇게 또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책작원 과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선이 제가 만약에 정책작원 100%다 우리 협회장님 또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있는 전문위원단 선임위원님들이 한 100%다 뭐 80% 이상이다 라고 하면 저는 지금 이제 5% 5%밖에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수준이라는 게 5% 수준밖에 안 돼요 저는 지금 그 다음 그 다음 단계로 지금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싶어 고운 단계예요 그래서 저도 안 겪어본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제가 겪어본 것들이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갖고 손에 잡히는 정책자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즈 라이프 네 감사합니다 매일 R&D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방송 또 재차 보실 때에는 유튜브 한국기술개발협회 채널을 통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낼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you